태연의 목표 태연의 목표 저희는 I'm a Young Boy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연의 목표를 카리스마를 맡고 있는 승렬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연의 목표 시크아음을 맡고 있는 다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태연의 리더 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연의 목표 태연의 목표 태연의 목표 태연의 목표 네 저희 테이큰은 열심의 마음 그리고 음악적인 색깔들 다양한 정리들을 다 사로잡겠다는 뜻인데요 저희 테이큰의 타이틀곡은 영보이라는 곡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지금 홀덤이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거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저희 테이큰을 조만간에 찾아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어르신도 안고 마르면 널 볼 너무 완전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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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릴 순 없어 Get on the floor A A A